MBC에브리원 MBC에브리원 산다는 건 다 큰 일은 거래요 힘들고 아픔도 많지만 산다는 건 참 좋은 거래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흥미로 해, 맘이 흥미로 해 좋은 걸 얘기하는 사람 아, 좋아 아, 직장 댄스 부끄러워요 너무 부끄러워요 난 놀라요 당신만을 당신만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사랑의 벚꽃이 내 것나봐요 당신 없이 못 살아 정말 나는 못 살아 당신은 나의 벚꽃이 내 사랑 그 내게 쉴까 말까 고민하던 그 사랑 영영 떠나요 따른다 이것저것 채워지 말고 그 사랑 잡아요 사랑은 든든한 할까 말까 그 사랑 아, 직장 댄스 이렇게 1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나는 기다려요 부비 부비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사랑의 벚꽃이 이거 언제 끝나요 당신 없이 못 살아 정말 나는 못 살아 당신은 나의 벚꽃이 어차피 어떻게 지내셨나요 이 노래 진짜 좋아 오늘도 한 잔 걸치셨네요 언제 끝나요 언제 끝나요 이거? 다 끝났어 다 끝났어 당신 나는 당신 많은 잠시만을 crianças 잠깐 잠시만을 기다려요 제가 À fifteen 부끄 Diane terminar 너를 사랑해줘 너를 사랑하니요 이렇게 1년이 가고 10년이 가로 We let know 잘한다! 성공! 3개! 정말 처음입니다. 랜덤 플레이 댄스를 이렇게 김도덕이 없이 한 번에 성공하신 거예요. 원더걸스 이후에 오랜만에 정말 저희가 보석을 가졌네요. 정말 땡신 멋있네. 진짜 잘한다. 안 틀렸잖아요. 안 틀렸어요. 자, 우리 홍재 씨와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.